아, 저 두 명은 어... 지금 표정 나왔어! 지금 표정 아, 둘 남았는데 잠깐만 아, 저건 고정이구나 오케이 오케이 하인이가 데뷔한 지 벌써 16년이 됐다라는 거예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계약을 세 번 했네 그러면? 그죠 얼마 전에 했네? 네, 나가도 같이 나가려고요 야, 진짜 대단하다, 대단해 계약을 한 회사랑 세 번 했다는 것도 대단한 거군요 그동안 팀 멤버들하고 끈끈하게 팀을 유지한다는 게 쉽지 않아 키가 어떻게 데뷔했는지 내가 잘 모르는 거 같아 저는 무조건 SM이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케이팝을 너무 좋아했거든요 동방신기 선배들이랑 보아 선배님, 팬클럽 가입하고 이랬었거든요 어디에 팬클럽이었는데? 보아 선배예요 그래서 제가 오디션을 한 세 번 봤을 거예요 SM만? 네, SM만 다른 회사는 싫다, 무조건 SM만 보아 때문에 그런 거예요? 아니면 그냥 SM이어야 된다? 그러니까 애기때부터 그냥 저의 사주는 SM을 갈 사주였나 봐요 그러니까 엄마가 저희도 처음에 멤버 구성 때는 여덟 명이었거든요 일곱 명 막 이랬는데 남자만 스무 명 중에 저희가 뽑힌 거여서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은 이렇게 뭐 카드라도 써서 1대1로 해주면 좋겠는데 다 있는데 멤버는 이래요 아 진짜? 아 프로그램도 아닌데? 프로그램도 아닌데 누구누구누구누구야? 이랬는데 거기에서 제가 막 예!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분위기도 있고 그러니까 몇 번째 보려니? 저요? 다섯 명 중에 한 네 번째였는데 와 앞에 세 명? 왜냐면 세 명이 고정이었어요 구성을 저희가 찍어보거든요 네 명으로도 찍고 여섯 명으로도 찍고 이랬는데 누가 봐도 쟤네들은 되는 애들이 이제 종현이 형이랑 태민이랑 민호 그렇게 세 씨는 항상 북바이 있었구나 아 요 세 명은? 민호는 그나마 조금씩 왔다 갔다 하는데 아 저 두 명은 저거 불별이다 아 오케이 지금 표정 나왔어 지금 표정 아 둘 남았는데 잠깐만 그 두 명은 비키질 않아요 아 저거 고정이구나 오케이 오케이 잘cause 깜 мор Ghost otherwise 거예요 아 уем yy